정윤재. 은기씨. 엄마. 아무래도 이상해. 왜?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치고 너무 조용하지 않아?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고 했다면서. 살아있다고는 했지. 그 문을 여는 순간. 그 집은 밤. 그 집. 형. 사람들이랑 정윤재. 저 안에 없는 것 같아. 사제 폭탄. CCTV. 드럼통 안에 있는 시신. 은기씨가 여기 주소를 알려준 것까지. 우리 발목을 묶으려는 미끼였던 것 같아. 이 새끼 대체 어디 있는 거지? 이 근처에서 윤재가 갈 만한 곳. 여기 말고 한 군데밖에 없어. 희랑복 좋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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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